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재명은 종합범죄인이다 이재명은 살아있는 형법교과서다 정치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잘 써야 언론에 잘 받는데 권성동 씨가 아주 오래간만에 멋진 표현을 했었네 이재명은 종합범죄인이다 종합범죄세트라 이런 표현은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종합범죄인이다 이런 표현은 저는 처음 보네요 살아있는 형법교과서다 그러다니는 형법교과서다 권성동 이재명은 종합범죄인이고 살아있는 형법교과서이다 종합범죄인이자 살아있는 형법교과서인 이재명 각본 이재명 연출 이재명 주연의 범죄 슬릴러가 이제 엔딩을 향해 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저렇게 여러분들 진행이 많이 됐고 점검 물리 저렇게 많이 확보가 됐고 가장 뼈아픈 것은 돈을 만드는 주역인 남욱 변호사하고 돈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유동규 여러분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저렇게 뭐죠 작심을 하고 뭡니까 사실을 까발리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종합범죄인이자 살아있는 형법교과서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 하나에만 배임과 대선 자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과 커넥션은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송금 의혹 성남FC는 제3자 뇌물 의혹 백행동은 인허가 특혜 의혹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표한 선거법 위반 의미까지 있습니다 범죄의 의혹 하나하나가 웬만한 부패의 정치인도 행하기 힘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이 모든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기함할 일입니다 무슨 기함 기가 찰 일입니다 이런 뜻입니까 의혹의 리스트로 보자면 살아있는 형법교과서고 사람으로 보게 되면 종합범죄인입니다 변호사 출신이니까 글을 이렇게 써네요 의혹의 리스트로 보자면 살아있는 형법교과서고 인간으로 보자면 종합범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진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료의 징후가 보입니다 이재명 각본 연출 주연의 범죄 슬릴러는 이제 엔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실하게 수사협조를 하십시오 적어도 엔딩 크레딧에서는 참회의 모습을 보여주자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날들은 다 간 것 같습니다 좋은 날들은 저 같은 사람은 참 세상 사는 것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는 세상 살기가 참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불법과 비리와 부정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별거 아닌 것으로 약과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에도 한계의 비용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딱 한 번만 하고 다음에 손 털지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 딱 한 번만 그게 인생이나 정치적 경력의 전부 총비용을 어마어마하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저처럼 정상적인 인간 같으면 그걸 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사를 어렵게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인간의 힘은 연약하고 자기의 의지력이라는 것은 박약하고 자기의 이성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참 정말 명문인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 뭐하고 연결됩니까 사람이 연약하고 죄는 질기고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악과 타협할 수 있음이란 부분에 대한 경계를 늘 하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도 참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조금이라도 정도를 벗어서 이렇게 삐끄덕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 경력이나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은 좋은 날들도 참 많았고 폼 잣는 날들도 많지만 자기 관의 이런 관 뚜껑에 못질을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참 명언입니다 제가 이제 50대의 서양 철학을 공부를 좀 해가 책을 쓸 때 그때 가장 인상적인 것이 아마 플라톤 저스일 겁니다 플라톤 저스에 소크라데스가 아데네에서 해변가를 아주 유명한 그런 항구가 있죠 그 항구의 이름들 부잣집을 방문합니다 아주 부잣집에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이 참 그래 묻죠 소크라데스가 나이가 드시니까 뭐가 좋습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부자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여러분들 나이가 드니까 욕망 같은 게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집이 참 번화했거든요 그렇게 소크라데스에게 이야기했던 분 그러나 그 아들들 장성한 아들들이 아마 몇 해 뒤에 있었던 아데네의 큰 정치적 객변기에 휘말려가지고 집안 전체가 박살이 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걸 아마 그 아버지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돌아가셨는지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앞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겸손하게 그리고 참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능한 정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4.15 부정선거에 엉터리 판결 내린 5대 법대를 나온 이동원 서울 법대를 나온 천대엽 덕수상과 성균관대학을 낸 조재연 씨는 본인들이 다 승리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모르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거가 그들이 승리했는지 아니면 그들의 야합이 다음에 여러분들 단죄를 받는 길이 될지 권순일 씨가 여러분들 김만배 씨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재명 씨의 정치적 이름 생명을 부활시키는 그런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7명이 여러분들 덩치였으니까 7대 5 소수 판결을 내린 사람이 5명 그 다음에 7명이 김명수를 포함해가지고 김명수 노정희 민유숙 그 다음 김선수는 포기했고 재판 기피를 했고 그 7명은 뭐 됐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재명이 이름 당선되면 한 자리씩 안 주겠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권순일 재판 거래가 만일 노출되면 조재연과 권순일 같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날 거 아닙니까 모르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침묵하고 있고 아주 소수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 뭐 달걀을 가지고 바위를 깨는 일인데 죽을 말라고 저렇게 계속하나 저렇게 피팍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날을 하다 보면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사람 이런 발언이 역사의 물줄기도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종합범죄인이자 살아있는 형법 교과수다 참 권성동씨와 오래간만에 명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선거 비중을 많이 좀 줄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냥 가짜들이 고함치고 하는 걸 보니까 참 기가차서 하다 보니까 오늘도 선거 비중이 꽤 그렇게 나온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 하고 여러분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탄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방송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참 힘을 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고 어떻든 책 쓰는 일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여러 권을 쓰려고 합니다 완전히 그냥 뱃속까지 다 까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인간들이 어떤 짓을 가지고 나라를 말아먹고 이완용이보다 이런 더 나쁜 짓들을 했고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뱃속까지 이러면서 다 까발리려고 합니다 책에서 아예 쓴다 선거 사기범들, 선거 조작범들 내 책에서 이러면 그렇게 극격한 표현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진실이 이길 겁니다 이겨야 되고 왜 이 나라가 참 어렵게 탄생해서 성장한 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한숨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여리가 이러면 더해져가 이렇게 된 나라인데 이걸 586 운동꾼 출신들이 민주화했다는 것을 그냥 공으로 삼던 인간들이 선거 사기지를 뭡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거들내니까 그걸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남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악과 싸우는 겁니다 아 아닙니다 쟤 왜 widen hypocrisy 인간대 WOW 감사합니다.